안녕하세요. 저는 솔로나 아트그룹의 노이란 대표라고 하고요. 이번 강좌를 통해서 창작가들의 관리에서부터 스토리텔링까지 공예 매니지먼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는 공예 창작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첫 번째로 삼았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2017년도서부터 공예의 외부자로서 아니 이제 현재는 이제 내부자가 돼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전통작가 분들과 현대작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중견작가 신진작가 모든 작가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한번 고민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울을 올라오고 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오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이들이 과연 어떤 포인트를 만져주고 조정을 해주면 좋은 작가가 되고 시장에서 판매가 촉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예라는 것은 컨텐츠, 작가가 컨텐츠이기 때문에 작가 관리가 우선이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중간에 매개자들이 그들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보다 포장을 잘해주고 하면 보다 좋은 효과가 나고 포텐셜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공예 매니지먼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예 창작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 토대로 해서 한 18가지 정도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나와 나의 작업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 작가님들께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희 나라처럼 고등교육을 받고 미술교육에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하지만 자기 작품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자기 작품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 작가들의 작품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펼쳐줘야 되는데 또한 또 작가들께서 훌륭한 작품,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작품은 사실 시장에서 스타일과 장르를 비슷하게 하다 보니 소비자들과 수식가들에게도 금방 실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작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 자신도 부끄러움을 조금 배제하면서 좋은 작업을 영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공예가의 상상력은 무한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작가는 학교에서 이론적인 교육서부터 공예는 물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기본은 전부 다 미술 교육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를 창작을 하고 그것을 작업에 적용을 했으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고 여러 장르를 아우러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예 외에 다른 다양한 분야를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과학적인 부분, 인문학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을 서로 장르를 아우리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르를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장르와 스타일을 만들어가야 생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시작하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공예 작가로 살아가면서 여류 작가를 보면 결혼을 하고 또한 아이를 가지고 또 남자의 경우는 집안의 가정을 돌보고 금전적으로도 집안에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계속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에 집착을 하고 아니면 가정에 집착을 합니다. 이때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시작하고 시간 낭비를 좀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작업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은 두 시간 이내에 새로운 내 작업실로 떠나든 작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게으르고 또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 자체가 작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또 이 작업 시간 자체가 줄어듬으로써 다른 망상에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작업하고 쉬고 사색하고 또 공예 작가들은 물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도 상당히 되게 많고 또한 안전사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래서 운동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운동을 하는 루틴을 조금 작가들마다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작가 노트와 작업 일지를 만들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업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작업 노트, 재료에 대한 사용, 작업 패턴 등 나의 일상을 기록하면 나중에 저희가 이 시간적인 거랑 나의 노동 시간이 결국에는 작품과 그 다음에 실험적인 테이블 웨어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모방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방은 학교 유효를 통해서 학습의 열쇠입니다. 작품이 자신만의 것이 될 때까지 구조와 형태, 도구, 창작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업하고 또 작업하라 작업을 하다 보면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작업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작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작업하고 자기 기법을 완성하고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헛된 날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업실에서 놀고 여행하고 사색하고 하는 날들도 당신에게는 작업의 한 형태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술가라는 하나의 직업적인 것으로 봤을 때 풍토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나의 창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나라처럼 풍수가 산도 많고 강도 많고 하지만 여러 작가님들이 지방에서 1인 공방체제 혼자 영세한 사업을 통해서 계속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 자체가 작가들을 상당히 폐쇄적인 요인으로 되게 많이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속 재미있게 놀고 여행도 다니고 나의 방법을 조금 찾아서 좋은 작업품 활동에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보고 열린 마음으로 가능한 많이 보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한 몰입 상태로 사물과 자연을 보고 마음을 열어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작가의 작품을 보며 상상하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보라는 말은 한 작품을 오래 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집중을 해서 많이 보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색을 하고 자기 작품에 좋은지 안 좋은지도 다른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예 작가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작품에 관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라고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공예 분야는 상당히 비평가와 평론가들이 상당히 숫자가 몇 명 안 되는 비평가와 평론가들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인터뷰를 하고 뭘 하더라도 비평가와 평론가 아니면 저널리스트들한테 제대로 자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나의 작품에 대한 글을 간결하고 단조롭게 쓰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는 거절을 마주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작가는 배짱이 있어야 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또한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익숙해지면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기회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심지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의 공예 시장은 정부 주도에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이 상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 국가로 보여지고 있고 이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작가들이 해외를 진출도 하고 여러 지원 사업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감독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어떤 전시를 하자 뭐를 하자 아니면 갤러리스트들이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거절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나중에 나를 전시를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이 본인의 창작활동의 큰 방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배우고 발전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창조하든 그 작업을 통해 당신은 그것을 만들기 전보다 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본인은 스스로 못 느끼겠지만 외부의 타인들은 그 모습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갤러리스트 기획자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한 회사의 소속사 사장으로서 작가들을 보면서 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하루하루 발전해 가는 모습에 혼자 되게 스스로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는 실험하고 모험하고 놀고 마시고 빈둥거리면서 실패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작가로 살아가기 전에 여러 가지 실험과 작업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다섯 번째는 당신 말고 다른 공예가의 사안과 작업에 대해 이해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성장해 왔던 과거와 현재는 당신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에서 맞서 싸우고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혁신적인 공예가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제가 양보를 하고 어느 수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착하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당하게 싸우고 분야에서 이게 정부 주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목소리를 못 내고 한국에서는 공예 작가들이 협동조합도 없고 소모임들은 되게 많이 갖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카르텔 문화를 만들고 패거리 문화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통 작가와 현대 작가, 그룹, 학교로 인한 그 다음에 교수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들을 모아서 하나 이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공예 분야가 발전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저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일곱 번째는 모든 노력으로 당신의 가치에 맞는 수직가와 소비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작가는 본인의 가치에 어울리는 수직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수직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작가는 본인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것이고 내가 내놓는 에너지만큼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시장 경제의 선순환에서 보듯이 이거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열 배를 손해를 보면 열 배 이상의 이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 열심히 에너지를 쏟아서 모든 창작활동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공예가들의 삶에서 가장 중심 요소는 공방 혹은 작업실입니다. 그 안에서의 외로움은 상당히 크시죠. 우리는 수백 수천 시간을 작업실에서 보내게 됩니다. 희노애락이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대해 흥미를 느끼고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 이겨내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 18가지 부분을 더 상세한 내용을 시간상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지만 그 모든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작업하고 도식화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간략한 작가 노트, 작업 일지들을 기입을 하셔서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메모하는 습관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러한 창작가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그리고 판매와 작가 관리, 이미지 메이킹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공예 매니지먼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하시면 연예 매니지먼트를 가장 편하게 생각하시면 연예 매니지먼트는 신인의 발굴 그리고 기존의 아티스트들을 더 좋은 곳에 더 발전시키고 관리를 하고 그 외적인 부분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한국 작가에서도 공예 매니지먼트의 필요성을 왜 제가 더 느끼고 이야기 드리고 싶었었냐면 이 공예 문화 산업 자체가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이미지 메이킹, 그 다음에 해외 진출 모세 그런데 공예 작가분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고 계시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타개하고 이해시키고 이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매개자인 공예 매니지먼트 갤러리, 갤러리스트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예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예가 가진 특성 중 1인 공방체제 과정에 시간으로 인해 다른 분야와 달리 관리 방법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결과물이 나오는 속도가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는 차이가 있으며 한계를 지는 공예의 현실 속에서 공예는 기술을 몸으로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의 것에 대중의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에 대해 조명하고 싶습니다. 공예는 단기간의 결과가 얻어지는 분야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새 것, 새로운 것, 지금의 것에 집중해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지만 공예는 현대라는 또는 전통이라는 단면적인 맥락에서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산물이 아닙니다. 공예가가 가진 과정의 시간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며 지속히 그것에 동참하고 공예가와 공예품 사이에 놓인 수많은 이야기와 그들의 곁에서 함께 발전해 나아갈 공예 전문 매니지먼트가 현 시대에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예가와 창작가의 고민을 가장 큰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토대로 해서 잠깐 몇 가지의 키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이겠죠. 그리고 삶의 고민, 심리적인 안정, 그들이 바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전시, 판매, 창작가들이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자질구리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회계, 세무, 공방관리, 홍보, PR도 하셔야 될 거고 해외 진출 모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봐야 되고 또 작품이 판매가 되고 테이블웨어가 판매가 되더라도 또 소비자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작가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의 판매겠죠.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솔로나에서 연출했던 벤츠, 발베니, 통영, 트렌날레, 허상욱 개인전까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열린 저희 소속 작가인 정다혜 작가와 그 다음에 샘청, 그 다음에 조대영 선생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시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작품의 판매량. 첫 번째는 작품의 판매량입니다. 작가에게는 작품 판매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작가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작가들에게 작품 판매량은 나의 결과물이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척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대중의 관심을 통해서 나의 작업에 반응을 살피고 나의 작업의 방향성과 사후 작업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작품 판매의 증가는 작가 인지도의 상승을 일으킵니다. 판매처의 확대와 판매 증진을 통한 작품 활동과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금액으로도 작가의 작품을 살 수 있는 아트 상품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공예 시장의 대중화가 선행될 때 작가의 작품 판매도 함께 확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수의 해외 갤러리, 해외 박물관, 뮤지엄 속에서는 아트숍이 그거에 대한 굿즈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대중들한테는 작품을 살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조그만 기념품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사고 그 작가의 공예가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공예가 전통 공예를 기준으로 많이 삼아져서 올드하고 그리고 전통 작가님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항상 대중들과 대화를 할 때는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는 이렇게 기법을 하고 돈은 뭘 벌지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전에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예는 올드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갖고 있는 하나의 기념품처럼 보여지게 있습니다. 작가들에게 또 중요한 것은 마케팅과 홍보입니다. 저희 솔루나가 이번 전실도 이게 이 저널리스트들이랑 그 다음에 매거진 그 다음에 뭐 SNS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했었고요. 마케팅과 홍보의 중요성은 공예 작가의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신진 작가의 판매의 미진의 요소를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적에 되고 전시 기회와 판매 기회가 많지 않는 신진 작가의 경우 이 점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작가님들이 젊은 MZ세대 작가님들께서는 개인 소셜을 통한 단순한 접근을 통해서 판매, 연락망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를 통한 홍보의 경우는 깊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공예의 특성상 작가의 원재료, 과정, 그리고 결과물이 잘 보여지도록 개인이 관리하는 질 좋은 홈페이지와 포트폴리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작가의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하나의 요인은 국내 전시회와 함께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수지가와 갤러리, 바이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작가님들 중에 포트폴리오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포트폴리오가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본인의 시비와 양력사항만 간단하게 적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급진적으로 좋은 바이어나 해외 갤러리에서 당신들의 작가님들의 어떤 작품 활동과 이미지를 보려고 해도 이게 시간이 늦다 보면 타임적으로 되게 불합리한 이득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거는 여기 작가님들도 계시고 일반 대중분들도 계시겠지만 작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를 항상 나의 작품 활동을 매번 보여주고 다양한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항상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작가의 관리입니다. 여기도 이제 뷰에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발베니 휘겸제에서 전시했었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신당 아케이트 제가 이제 기획과 연출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멘토를 했었던 사진이고요. 자 이제 작가 관리 시스템입니다. 작가 관리 시스템은 저희 이제 작가님들이 생산자로서 하는 활동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모든 부분을 그들이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소속 갤러리가 있거나 어떤 멘토나 아니면 조력자가 있으면 이 부분을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작가님들은 작품 활동만 진짜 온전히 작품 활동만 열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가 관리 시스템은 저희 솔로나 아티스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가가 돼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세부적인 여러 가지 작품이 가고 내가 전시를 기획을 하고 페이퍼화가 돼야 되는데 법률적인 거 회계적인 거 세무지원을 저희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해외 업무 지원 포트폴리오 관리 작품 활동의 지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작가 이미지 메이킹과 저작권 디자인권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통칭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품 활동으로 인한 대회 활동 시 전문 인력과 경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혼자 이제 전시를 진행을 하면서 기획, DP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작품 활동에서도 힘든 상황인데 전시 기획까지 판매까지 그 다음에 모계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는 또 작품을 배송도 해드려야 되고 또 사후 관리까지 다 하는데 이거는 소속서가 있고 갤러리가 있다면 원클릭으로 다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작품 활동에 대한 계약 교섭 및 계약을 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 지원, 국내외, 작가 인큐베이팅, 해외 진출의 교섭 그리고 방송, 매거진, 인터뷰, 매체에 대한 출연 교섭을 소속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의 작품 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그 다음에 제3자로부터의 작가의 작품에 대한 판매 등 대가 수령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품 활동 및 외부 일정의 관리,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판매 기타 작가의 작품 활동에 대한 재반을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작가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정다혜 작가는 노예배 작년 2022년 파이날리스트 위너시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소속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포트폴리오는 책자료도 발간이 되고 그 다음에 빨리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작, 배포,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은 천수선 작가님, 이규홍 작가님, 신혜림 작가님, 정다혜 작가 그 다음에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기룡 작가까지 저희 이제 소속 작가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밑에서는 이제 더 많은 이미지와 또 세부적인 작가 양력 그 다음에 비평, 그 다음에 작품 활동에 대한 간략한 글은 제가 제외해놓고 그 다음에 금액적인 거, 사이즈, 그 다음에 중량 그런 부분, 칼라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예 매니지먼트의 기대효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작가들에게 작가들에게 공예 매니지먼트가 있다 그러면 경제적 안정감을 첫 번째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판매 누트의 다양화와 홍보 마케팅을 통한 다양한 전시와 해외 진출과 판매를 들 수 있고요. 대외적 이미지로는 전문 대외주인을 통한 대외 이미지를 제거할 수 있고 작품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로 작가들이 작업에만 열중하고 외적인 부분을 차단함으로써 온리 작가는 작품 활동에 아니면 사색을 하고 디자인, 외적인 부분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부담 회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예 작가들은 조그만 작품 테이블에서부터 아니면 오브제 그리고 이제 요즘 해외에서는 파인크래프트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파인크래프트는 이제 파인아트와 크라프트의 중간 형태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하고 부담을 할 사람은 작가들끼리 얘기하면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하면 그 금액을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또 아시는 분이 오면 이거 5만 원 받아야 되는데 3만 원을 줘야 되나? 2만 원을 줘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도 빠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외부에서 전시를 통해서 자기 작품을 대여를 해주고 하면 정당하게 작품이 나가면 그에 대한 작품 대여비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작가로서 금전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조금 창피하지 않을까? 저희 소위 말하는 가오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작가는 작가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의 이제 그런 부분이 금전적인 이야기 아니면 외적인 이야기를 하기 상당히 싫어하시고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 대리인이 있으면 본인의 금전, 거래 혹은 관여 혹은 협상에 대한 대리인을 통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명예와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일정, 시간, 이력, 법률, 세무적, 인정 네트워크를 갤러리스트 아니면 조력자를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예 매니지먼트는 작가들의 작품 활동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공예 작가들을 돕는 중재자 역할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화두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내일을 위해 당신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고 이번 저의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